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울소스입니다 저는 노선댁이구요 저희가 요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긴 코로나 시대에 이제 백신 접종률도 좀 높아지고 있고 창동 레게페스타에서 여러분들과 흥나는 레게리듬에 맞춰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남해 최초 사운드 시스템, 레게 사운드 시스템, 반야 사운드 시스템도 많으실 수 있구요 더불어서 공연 표준 음향사 최강 국가대표급 DJ 라인업도 놓치실 수 없겠죠 여러분 오랜만에 저희 소울소스 셋으로 창동 레게페스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날 흥나게 신나게 놀아보기로 합시다 만나요